도로 사항은 나쁘지 않고요. 역시 오지를 찾아가는 길은 약간 설레이면서도 두렵습니다. 그래도 또 두려움을 이겨내고 가는 또 신비함이 또 있습니까? 맞아요. 어때요? 이 정도 길은 괜찮지 않나요? 아주 괜찮네요. 불포량도 아니고. 안녕하세요 오버페이스입니다. 안녕하세요 아슬입니다. 여기는 아리란 아리란 정선입니다. 아라리요. 정선입니다 정선. 멀리 왔죠? 진짜 멀리 왔어요. 네 멀리 왔습니다. 금요일날 달려서 불금에 달려서 4시간 정도 걸려서 정선에 왔습니다. 과연 기름값을 할지 멀리 온 값을 할지 물론 오늘은 잘 안 보이고 알 수가 없고 내일 아침에 보여드리겠죠? 기름값을 할 거라 믿어요. 믿어요. 자 공통 하나 나타났는데요. 어떻게 하죠? 왜요? 만만치 않은데요? 왜? 만만치 않은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. 진짜? 어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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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막이라 이게 조금 그래서 그렇지 어허어. 어허어. 안 보여서 그렇지? 어허어. 퀴한 거 같진 않은데? 음. 어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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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내려왔습니다. 어허어. 자아. 어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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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. 끝났는데? 어이 깜짝이야. 뭐야? 왜? 이게 끝이야? 이거 길이 아니야? 어. 끝났는데? 자 도착을 했습니다. 어허어. 계곡이 쫙 있고요 옆에. 내일 아침에 봐야겠지만 계곡이 쫙 있습니다. 오가 emptiness. ㅎㅎㅎㅎ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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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מ 으 Р Á尿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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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울챙이 대박 많아 우와 울챙이 봐 오 귀엽다 울챙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막 오지 탐험인데 완전 여기 대박 많네 우와 안녕 울챙이들아 여기 개구리 엄청나겠는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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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계곡 트레킹 우와 계곡 트레킹은 처음 해본다 우리 그치 우리 집에서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나 이제 이렇게 가 응 그 다음에 이렇게 가 그리고 여기로 가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짚어 우리 일로 가 어이씨 나 불안한데 나 불안한데 어둡다 으악 어머 어머 나 불안해 에? 계곡 트랙킹 계곡 트랙킹 아 여기도 이쁘다 여기 너무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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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많이 뿌려봐 이쁘다 물 진짜 깨끗하지 않니?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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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곡 트레킹 좋은데요? 좋아요? 오락하는 거 같지 않아? 재밌는데? 재밌어 지루할 틈이 없어 아직 물에 안 빠졌습니다 물에 빠질 때까지 가겠습니다 안돼! 아니네요 애기들 놀기 딱 좋은데 여기?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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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에? 응 올 수 있겠어요? 올 수 있겠어요? 응 나이스 있어! 내 손 잡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잠깐만 잠깐만 이쪽도 여기 앗 짜 난코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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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할 수 있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어? 나 깜짝 놀랐어 야 조심해 오오오오오 아! 아 배 땡겨 갑자기 배에 힘들어가지고 아 배 땡겨 야 너 아까 아슬아슬했어? 아슬아슬해 아슬이 이럴땐 발을 양쪽으로 있는거야 이렇게 너무 웃긴데? 안정적이잖아 야 여기에 짚으면 나도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여기를 짚으면 나도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나도 중심 잡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맞지? 좀 웃긴걸 감수해야돼? 저 끝까지 가기 봤어? 와우 잘하네 오버페이스 오버페이스 오오 오오 뭐해 올라갈 수가 없이야 아슬이 아슬아슬해 아 이제 더 이상은 못갈 것 같은데 아슬이 엄살 부리지마 점프해 뭘로 점프해서 가 아슬이 점피 점피 갈 수는 있겠으나? 갈 수는 있겠다 여기까지만 열심히 쉬세요 열심히 네 저희 쓰레기 아닙니다 아유 누가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버리고 갔어 이거 봐 되게 오래됐나 보다 너무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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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시면 아니되어요 곤란합니다 이것도 탄거다 아이고 아이고 이걸 왜 여기다 버리고 가 뭐야 이게 이거 아이스팩 같은데 그거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도 쓰레기를 진짜 엄청 많이 버리고 가셨네 진짜 위험지역입니다 위험지역 위험해 보이죠 위험해 보입니다 너무 위험하다 위험해 보여요 아 위험해 보입니다 아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아 위험지역 아 위험지역 아하 여러분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여길 태우면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나무가 이게 아 돌도 시커멓게 됐고 이제 딱 보여요 이건 응 아 이거 이거 어쩝니까 이거 이거 제대로 자연훼손이에요 이거 이거 넣어갈 수도 없고 예 아 에헤 참 . 바로 때 얼마 안 합니다 . . . . . . . 자연에 불 날 수도 있고 이러면 안되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나빠요 기사를 하고 마스크를 썼네 후후 위험지역 위험지역 맞아요 여러분 저 유튜버라서 하는거에요 유튜버가 아니었다면 제 쓰레기만 갖고 왔겠죠 유튜버를 하니까 촬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좋은 영향력이 되서 다른 분들도 많이 좀 치우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는거니까 좋게 봐주세요 그리고 깨끗한 곳에서 캠핑하고 가면 기분도 좋잖아요 수껍뎅이 수껍뎅이 뭐 이정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이정도 쓰레기 내 쓰레기 아니어도 집에 갖고 갈 수 있죠 우리 모두 클린 캠핑 합시다 클린 캠핑 파이팅 이거 보세요 이거 찍어주세요 아 이거 진짜 바로 때는 꼭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돌이 이렇게 시커멓게 돼서 보기에 흉해 이걸 뭐 소세미로 내가 닦을 수도 없고 아 나 이거 진짜 미쳐버리 오버페이지 딸기맛 딸기 깨 고소해 고소해 고소고소 나도 그냥 한번 먹어봐야지 안 질기다 쫄깃쫄깃한 거지 쫄깃쫄깃 미나리는 삼겹살에도 맛있는데 여기도 맛있네 미나리는 다 맛있어 우와 어제보다 이렇게 꽃이 더 많아진 거 같지? 네가 맛있는 걸 먹어서 꽃이 보이는 거야 그런 건가? 기분이 좋아져서? 그렇지 참 그러고보면 우린 되게 행복한 사람들이다 갑자기? 응 갑자기 왜? 이런 멋진 경치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게 최고 아닌가? 내가 느끼기에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본인이 행복한 거야 만족하는 게 행복하다는 얘기지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해도 행복하지 않잖아 네 네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행복을 느끼면 그게 행복한 거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예 아예 교과서에 나올 만한 교과서에 나올 만한 얘기 만족할 줄 아는 삶 네 내가 가진 곳에서 행복을 찾는 모든 걸 눌릴 수 없다면 맛있다 맛있다 아 행복하다 이 새소리 지금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 바람소리 어떤 멋진 음악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아름답다 잘 들었습니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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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영화 You can never resist it